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의 한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 30명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전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밝혀졌습니다. 충북도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코호트 격리가 시작된 청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청원군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했던 80대 A씨가 요양원 입소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입소해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 동시 전파됐고 관련 확진자는 나흘간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전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환자들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들이 위중증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충북의 확진자 수는 257명으로 한 주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청주에서는 어제 하루 86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을 이틀 만에 경신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이런 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확진자도 20대 이하에서 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청 관련 확진자는 청주와 증평에서 이틀 새 2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오미크론 주간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상승하며 최근 일주일 새 68명까지 늘었습니다. 충북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시간 문제가 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번 설에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률은 접종 대상자 기준 68%, 122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